아니 겹쳐 지금 사람들이 보면 보고 형하고 마문이 형 요새 디바가 붙잖아 아니 나는 힐러 전용 아니 나는 그냥 하라는 거 할 거야 나는 마문이는 딜러해도 돼 나는 뭐 하라는 거 하면 하니까 그냥 뭐 일단은 2.7이 하고 이번 판 루시오 해볼게요 제가 루시오 한다고? 2.7이 루시오 해 그러면은 내가 그 여러분들 다 고르고 나면 남는 거에서 제가 아무거나 하나 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냥 안 돼 형님 딜러나 치고 하면 되잖아 하고 픽하고 거기서 조율하면 되지 야 이거 연습게임 이거 연습게임이에요? 아니죠? 아냐아냐 형님 내가 조심스럽게 딱 그 딱 조합해봐도 되겠습니까? 어 아니 쭉쭉 우선 지도해주세요 그러면은 우선 우선 쭉 고르세요 아까 전에 한다고 했던 거 다 고르세요 각자 저 열받으면 네팔 바스티온 해도 됩니까? 저 안 좋아하려니까 빨리 고르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팔 바스티온 좋아요 네팔 바스티온 좋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하신다 그런 거 쭉 고르세요 램짱님 아까 전에 정클렛 하신다 그런 거 형 그냥 정클렛 하신 거 이매분 정클렛 해야지 저는 뭐 아 난 내 생각에 둘리가 딜러를 하고 내 자리아 하고 복원님이 정클렛 할게 그럼 내가 내가 리퍼할까요? 그러면 둘리가 리퍼하고 내가 리퍼하고 내가 리퍼 나 겐지 겐지도 괜찮은데 여기 아니 근데 둘리형이 리퍼를 하고 제가 제가 파라를 해드릴게요 그래 여기 100% 파라 뜨니까 솔져 있어야되요 그럼 램짱 누나가 그럼 솔져 내가 할게 오케이 어 이거 좋다 여기서 자리아 할게 그럼 어 누나가 자리아 가고 그럼 여기서 마몬이 형 어 형 윈스턴 가능해요? 아 윈스턴 하겠습니다 어 윈스터나 라임 하죠 로드오구도 괜찮아 로드오구도 라인하르트도 괜찮은 라인하르트? 어 라인하르트도 나무니 빠이빠 아무거나 하고 와 네네네 라인하이트 하겠습니다 라인하르트 네 저기서 트리서가 나올 수가 있어 마틴 형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네 어 막았어 막았어 어 막았어 트리서 어 윈스터나면 돼요 윈스턴 오른쪽으로 지금 로드오구 둘 자리아 좋아 좋아 내가 팔아줄게요 트레이서 개구멍이야 트레이서 아 에이 약간 너무너무 들어가지 말고 좀 에이 에이 구해 구할 수 없는 부분에 싸우면은 어렵습니다 거점 들어가요 뒷나인 받아요 자 거점 들어왔어요 거점 들어왔어요 자 뒤에 있을게요 내가 팔아줄게요 계속 뒷나인 형이 못 깨 오케이 오케이 아 방벽 아 방벽 방벽 깨졌어 방벽 깨졌어 털에 깼어 털에 깼어 저 털 주면 돼요 저 털 주면 돼요 저 털 주면 돼요 제가 계속 봐줄게요 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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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 들어왔어요 저 이거 진짜 이길 수 있어요 저희 진짜로 어 좋아 지금 분위기 20% 넘게 먹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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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 좋아 구멍이 또 온다 저 궁 금방 차고군요 저 믿어주세요 개빡 개비네 오케이 오케이 딜라인 오고영 쪽 나이스 오고영 나이스 오고영 여기 보라고 빨리 아파 죽겠어 어디 어디 나이스 가봤어 가봤어 누나 개빡이요 개빡 안나인 딜라인 봐줘 내가 딜라인 봐줄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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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탱커에 충실하고 있다 알았어 알았어 그거 누나 필 그거 누나 필 나 저기 토르비온이 있어 저거 부셔봐요 내가 내가 부시고 있어 계속 어 부셨어요 네 오케이 상대 용광로 썼다 저기 그 퍼레트 부서졌는데 딜라인은 딜라인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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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딜라인 다 안 되는거지 어 내가 거기 방벽 끌려고 하는거지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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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치기 잘 봐주시구요 오케이 어 자리아 맞았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방벽 있어 방벽 있어 아 갔네 트레이서가 있었네 이거 한번 주던가 아니면 빠지던가 해야돼 리스포 모이면 안되니까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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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입시다 아이고 빠지세요 빠지세요 살아야돼 살아야돼 사는게 중요해 사는게 근데 뭐 분위기 좋아요 지금 어차피 89으로까지 간던데 뭐 아 지금 혼자 저 일단 저 궁이 있거냐 일단 들어가지 마세요 어 일단 들어가지마 모아서 갑시다 들어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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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가 어 같이가요 여기서 그냥 기다려요 여기서 기다려요 네네네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갔어 어 아냐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것도 괜찮아 사람이 없어서 뒤로 갔을수도 있 아니 그거 트레이서 뒤로 갔을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어 트레이서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솔더도 오른쪽 아 방벽 깨집니다 두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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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실로 가 지하실로 아니 지하실 지금 그게 아니야 아 지하실로 가봐 아니야 이거 잘라야돼 이거 오케이 아니 어 일단 지하실로 가봐 이제 내 누나랑 나랑 궁 같이 연기하게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못잡았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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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찼습니다 좋아요 즉 궁 쓰지마요 궁 쓰지마요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내 나가요 안쓰겠습니다 리스폰 막아 리스폰 리스폰 막아요 리스폰 막자고 입구쪽에서 아 리스폰 막아 리스폰 막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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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어 수고수고수고수고 좋아 진호가 거의 거의 리드하는게 거의 뭐 약간 그거 같다 격맞았는데 옆에서 엉덩이 쳐주는거 같다 어우 정신없이 뛰었는데 이겼네 아 아니 나랑 나랑 랜드나랑 궁 연기를 할 수 있으니까 형이 역치기를 하면 되거든요 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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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겜인데 하라는대로 하니까 이기긴 하네요 어 좋습니다 예 네 믿습니다 예 인정하는 부분이야 손은 투하시 말자 가자 가자 네 어 조심스럽게 제가 오더점 내리겠습니다 형님들 네네네네네 wonders 자마어디어디 힐러어딧 힐러센터에 norm 센터 s 센터로 오세요 아 웬스터로 뭐라고 쥐러 Cou gaps 죽으면 바꾸겠습니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트레이서 어디에 있나요? 알겠습니다 윈스턴은 바꾸고 트레이서 거의 저격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그래? 리퍼 들어오면 리퍼 들어와 뒤치기도 왔어 제대로 들어왔네 아니 나 죽었는데 애들 이렇게 몰려 들어오면 파워렴 아 구멍이 형이 내 품을 끊어버렸어 일단 그럼 라이나를 타겠습니다 이게 애들이 막 몰려 들어오면 루시우 궁 써줘야 돼 아 왼쪽에 트레이서 아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보구 형 있어야 돼요 보구 형 있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에 트레이서 숨었습니다 자꾸만 귀찮게 하네 근데 뭐 트레이서 좀 위협적이진 않아 위협적이진 않기 때문에 어 지금 뭐 오히려 트레이서를 묶어두는 면에서 괜찮아 좋아 좋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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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맞아 오케이 트레이서 지금 할거없다 트레이서 할거없어 트레이서 할거없다 하나도 할거없다 트레이서 야 빨리 들어와봐 저거 라인 궁 쓰지마 궁 쓰지마 궁 쓰지마 알았어 알았어 참을게 알겠습니다 네네네네네 나ayaayaaya 어 나뿴지 않아 나쁘지 않아x3 나뿴지 않아 x2 나뿴지 않아 x2 나뿴지 않아 x3 나지 않아 x2 오케이 잠깐만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오케이 부..잠깐만 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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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분위기 나쁘지않아 이건 아니다 뒤치기 뒤치기 나 죽는다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아 여기까지네 어 그래도 나쁘지않았던거 같애 나고 있어 나고 있어 아 오른쪽에 트레이서도 왔어 라이나는 또 괜찮네 캐릭터 쟤 정클레드 해도 됩니까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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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궁 있는데 가자 우리한테 다 노보형이야 오케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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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죽네 이거 아.. 모였다가 돼 모였다가 구석에 애들 많아요 왼쪽 구석에 많습니다 보거형 잘 왔다가 돼 아 잘했어 보거형 지금 잘했어 들어가야돼 들어가야돼 구석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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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오케이 들어오세요 아 힐 아 힐 아 힐 아 아 아 이거 실패네 아니 땀을 왜 안밟아 왜 밟고있는거 아니야 지금 내가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끝났어 아깝이다 진짜 진짜 아깝다 아니 이거 파라 누구였어요 파라 아 난데 안맞았어 하도 아니아니 그냥 땀을 밟으라니까 땀을 왜 안밟으라니까 아니 나도 내려가고 있었다니까 어 어 납타타지맞시다 그래 어차피 1대1이니까 우리 첫게임도 이겼었고 우리가 이길수있습니다 우리 그래그래그래 지금 이것도 아쉽게 짓거니까 대상 모든 일은 다 내가 잘못한거야 그래그래 아 이거 마모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우아쿠님만 따라가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마모님 네네네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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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에 초반에 거쩍 먹어봤자 손해야 그거 뭐 너 못들었어 빨리와줘 위로 뛰라고 위로 뛸 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네네 위로 뛰겠습니다 위로 뛰겠습니다 어 여깄 트레이서 클리아웃 뭐있어? 네 리퍼요 리퍼 떨어져 왁쿤닮 따라가죠 왁쿤닮 따라가져 왁쿤닮 따라가져 왁쿤닮 따라가져 네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위에있어 우리가 뒤에 우리 기지에 있어 알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트레이서 다운 들어와 들어와 어 구멍이 잡겠다 아 구멍이 잡어 아니 구멍 구멍이 죽긴 죽었어 그래도 여기다 이거 깔아둘게 엄청많네 어 겉떡 또 뺏긴다 겉떡 또 뺏긴다 겉떡 또 뺏긴다 어 핏핏핏 같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돼 아 우리가 지금 트레이세를 못 잘라 우리가 아니 트레이서 지금 자르고 있는데 아 나 지금 계속 날 따라와 트레이서가 오케이 그럼 바로바로 이제 트레이서 정반대 트레이서 잡겠습니다 아아 뭐야 왜 여기 아무것도 다 없어 제가 리퍼를 바꿀게 일단은 거의 뒤에서 트레이서 견뎌하게 쪼개가 우리 들어가야돼 또 이거 거점 못먹어도 질거 같은데 일단 이거 거점전이니까 거점 먹고 지키자 아 트레이서 여깄잖아 또 우리 트레이서에 너무 휘둘림 어 억을 끌렸으니까 억을 끌리지 말고 들어갑시다 들어가 들어가 아무도 없어요 안에 아무도 없어요 어 어 어 어 어 뭐야 잘 썼어 오케이 야 이거 써 이거 쓰는 동안 잡어 아 아 뭐야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안되네 똑같이 하네 견제하네 못오게 견제하네 입구 막아버리네 내가 트레이서 보고있어 내가 지금 뒤에서 궁으로 보고있어 견제 들어와요 뒤에 궁을 그냥 애들 딜러 딜러 짠나버려 아 이거 안돼 안돼 너무 빡센데 이게 이게 잘 안되네 너무 빠르네 아 여기 약간 조합이 좋아 다 하는 라인들이라서 어 할만할거야 일단은 아 그러면 내가 정크를 탈까? 아냐 일단 이대로 가자 아 내가 탱커를 해볼게 그럼 내가 탱커를 해볼게 안돼 딜러 라인이 없어 아 나무니형이 리퍼하니까 원래 네 그럼 어떡해 둘리가 리퍼잖아 둘리가 너 겐제하고 그러면 마무님이 리퍼해 그럼 뭐 리퍼 한번 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네네 가죠 네네 궁실 타이밍을 잘 못 맞추겠다 우리가 라인이 없어 라인이 없으니까 계속 안에서 지키질 못하는거야 아 내가 윈스턴으로 왁군형을 봐드릴게요 라인 없어도 돼 네 아 우리 다 깔아가야 트레이서 또 있어 뒤에 리퍼도 있어요 뒤에 뒤에 그 뭐야 왁군형 포지션만 계속 말해줘요 트레이서만 어디인지 말해줘요 나한테 트레이서 뒤에 있어 뒤에 뒤에 계속 거의 뒤에 있어야지 오른쪽에 있어 이끄쪽 아 망치 트레이서 거점 아 다 죽어 아이고 내가 바닥에다가 그거 저 뭐야 덧 깔아놓을테니까 트레이서 왔다갔다 하는 길목에다가 네 제가 제가 트레이서 계속 볼거에요 최대한 그걸로 따져 제가 담았어요 오케이 아무튼 점령 아무튼 점령 점령 했어요 제가 아무튼 점령 트레이서 상대 본진 쪽이 있어요 트레이서 컷 컷 어 나이스 트레이서 어디 컷됐어 어 윈스턴 나왔어요 윈스턴 잘라요 리퍼가 윈스턴 잘라요 어디있어 윈스턴 저쪽쪽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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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좋아 이게 좋네 어어 좋아 좋아 잘 유지해봅시다 이게 나가서 죽지말고 야 이쪽 트레이서 내 쪽에 오케이 네 트레이서 지금 적었을거 같거든 순간이동기 들어온다 상대 들어온다 상대 들어온다 궁이 조금 이런데 루시우 궁 좀 빠른거 같애 어 왁권을 땄어 내가 계속 땋아올거 같고 그냥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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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 구멍이에다 데리고 갔네 아 사비다 체력 얼마 없었는데 구멍이 한 번도 없는데 아이고 아깝다 어 지금 궁있는 분 어 있네 저 윈스턴이라서 궁을 연기할 수 없었거든요 어 이게 왜 끌려 옆에 개그맹 조심해 아냐 이거 줘야돼 어쩔수 없어 아 야 궁 어디갔지 사라야돼 나는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궁 겁나 멀리 날라갔는데 어 궁 쓰지마 그냥 쓰지마 쐈어 에이미 근데 엄청 멀리 날라갔다 아 에이미 너무 위로 잡았다 우츠라 거기 트레이서 있어 체력은 먹고 가야겠다 아 뭐야 아 이 미치맨 아 아 아 나 손가락 꼬였다 아 시피트 시피트 궁 한번 쓸까? 아뇨 아뇨 일단 궁 한번 차긴 했는데 나도 지금 누구누구 찼지? 아 보거영 우리 궁 엄청 많이 찼네 오니 오니 총 4명이 오니인데 나이스 라인 có 오케이 어 잘랐어 잘랐어 들어가 겉전 세명 들어와요 오케이 좁다좁다 좋다 좋다 아 아니냐 오른쪽 오른쪽 우리 궁 빼지마요 어 궁 쓰지마 궁 쓰지마요 궁 뺐어 궁 뺐어 루시오 궁 뺐어 어 어 구멍이 형 잡아 오케이 구멍이 컷 아 이건 이건 궁 써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아이고 잊지 않을게 시생 오졌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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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거의 트레이서 트레이서 지금 그냥 알아서 각자 처리 아 궁 맞았다 어 자리야 나이스 나 저거 구멍 죽여야 돼 아니야 원금 쓰면 안돼 지금 왜왜 어 우리 먹히면 힘들어요 먹히면 힘들어요 금방 차 다 한번 모아서 갑시다 어 모아야돼 뭐해야돼요 한번 모아서 갑시다 오케이 진호 체력관리하고 오른쪽 우리 입구쪽에 오른쪽 트레이서 뒤에 있어 일단은 들어갑시다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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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트레이서 옆에 마지막 한타라서 구멍이 형 잡아야돼 아 못잡겠다 거의 개피인데 오케이 아직 희망은 있어 아직 희망은 있어 아직 희망은 있어 아직 희망은 있어 들어와 들어가자 들어와요 들어와요 오케이 저녁 그넘고 옆에 있는 마틴 형님 죽여 마틴 형님 어디 뒤에 있네 뒤에 있어 어 궁 궁 궁 궁 괜찮아 괜찮아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요 어 지금 체력이 없어 체력이 많이 없어 앗써 쓸게 캔슬 어 썼는데 캔슬 당했어 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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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죽으면 안돼 아아 아 야 이거 안돼 어 아까웠어 아까웠어 들어가 들어가 냄새가 아아 이게 두명이잖아 아 진짜 아쉽다 하아 파티 살짝 노려봅니다 파티 차량일걸 아아 안되네 어 아쉽다 여러분 응원하는 척하면서 까지 맙시다 무슨 뭘 나가지말라고 뭐 명령질을 하지 않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러지마라 짱나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응원을 해야될거 아냐 카드는 우리가 더 많네 엠짱님 자투 좋구요? 응? 나 아닌데 가만히 있었는데? 으흐흐흫 아 이건 경험차 안오르는구나 아 은메달 파티어 나 와 중피에 2만 조졌다니 아 아니구나 아 잘못받네 아 16859 허허 마지막 진 것 아니니까 이번 맵은 우리가 하죠 우리쪽을 고르지, 뭐할래? 좋아요 생각보다 엄청 일찍 끝날 수도 있겠는데 이번 판 지면 끝이잖아 그냥 끝이지 아예 어떻게 해서든 따라가는 생각으로 하고 왕의 길 왕의 길 괜찮지 왕의 길 저는 뭐 리퍼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뭐 어찌됐든 팀원이 이겨야 되니까 저는 팀에 도움되는 걸 하고 싶어요 그 왕의 길한테 심해 하시는 분 있어요? 심해요? 심해드라 심해를 하냐 그래서 트롤하냐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 제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제가 해도 상관없게 계속 내가 그냥 뭐 라인이 좀 약간 그런 라인이다 보니까 뭐 괜찮다면서 제가 하죠 뭐 어... 아니면 딴 맵하고 아니면 딴 맵을 하고 내가 봤을 때는 그나마 거점 맵이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 같아 어 약간... 사물이 더 재밌지 않나? 사물을 하면 우리가... 근데 우리 자꾸 저쪽은... 트레이가 분명히 있거든 저기는 트레이가 왁굿도 있고 저 누구야 마틴형도 트레니까 아 그니까 트레이서는 제가 자르면 되거든요 근데 차라리 리장타워 어떻습니까 리장타워 아 리장타워 개빨리 끝나 왕의 길 한번 해보자 화물 왕의 길이 좀 길긴 해 리장타워 개빨리 끝났 예상컨대 맞아 리장타워 지금처럼 그렇게 될걸? 이거 우리가 수비에요 공격이에요? 들어가면 아마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그러네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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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수비 우겨 지고 있는데 캐릭터 어떻게 할까 조합은 저요 바스톤 하겠... 윈선 라인 좋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저쪽은 공격인데? 아 공격이네 아 공격이네 그러면... 저 시메트라... 저 메르시 할게요 그럼 저 디바 하겠습니다 저는 라인... 라인하르트 하겠습니다 디바 해도 돼요? 네 좋아요 디바 좋아요 디바 좋아 디바 라인하르트 가고 응응 공격이? 아 진짜 그냥... 공격이 디바 라인하르트? 이따가 수비 때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좀 딜러로 압살하는게 맞지않고 그러면... 디바 혼자서 맞고 나머지 온딜러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그러면은... 아 아니야 여기는 치우야 메르시는 아니야 왜? 나... 다 죽으면은 치게 저는 그럼 뭐할까요 진호야 니 오더 진짜 잘하고있어 화이팅하자 저 파라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격에서 아 그러면... 네 파라해서 메르시는 아 아니야 렘짱님 아까전에 했던거 해요 그거 뭐야 렘짱님이 아니었나 내가 봤을때는 마문이 라인하르트 해 괜찮아 내가 정클을 탔게 그냥 방격이 될게 라인 방격을 해 아까 봤는데 그쪽에서 토르비언을 꼭 해요 아 그러니까 흔양이가 스키맵에서는 토르비언 거의 빠돌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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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내가 바스티온을 할게 아니 나... 나 힐러지 제가... 제가 파라할테니까 제가 포탑을 제가 책임지고 부시겠어 아니야 렘짱님 공격 정클렛이 정클렛이 공격 수비가 없어 따라오는거 막 잡아죽일수도 있어 좋아 포탑을 원래 디바가 부시는거 아냐 제가 일단 방격 상관없는데 지금 이게 둘이 형이 포탑을 따일 수가 있어 잠깐만요 백장님 각폭 잘 던져요 백장님 각폭 잘 던져요 백장님 각폭 잘해 지금 애들 위치에 애들 뭐 있는지 모르겠거든 아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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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있어 아나 자리가 아나 아나 아 이거 지금 죽인다 가네요 토르비언 있어요 아 포탑 없어 아 있다 포탑 있어 왼쪽 왼쪽 왼쪽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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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을 형 저기 이거 지금 딜러 없어요 들어갈거면 확실하게 들어가봐요 포탑 빨리 지금 들어갈만 하거든 나 방벽있어 포탑있어 들어가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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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칫 아 미칫 저거 죽여야돼 잠깐만 포탑 땄어 조칠이 위험하다 포탑 빨리 따오 포탑 까고 점령하고 있어 점령하고 있는데 거의 어렵다 로드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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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자 로드오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 피가 없는데 나 피 좀 줄 사람 없구나 아무 한 칸만 먹어줘요 한 칸만 잠깐만 잡을 수 있어 아아 나이스 한 칸 먹었어 나이스 안되네 뒤에 우아쿠 있어 뒤에 로드오우아쿠 있어 배임 개 따라오네 우리밖에 없어 그래도 뭐 그래도 지금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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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칠아 빼 아 아 천영이 아 자 다시 방벽 네 지금 궁궁 돌았거든요 들어가서 죽으세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리퍼 있고요 어디 아 뭐야 안 들어오고 있었어? ص 주주가 생겼어요 뭐야 저크 떼려 오 뭐야 아 뭐야 와아 이걸 끌어? 와 잘 끌었다 너무 낮게 나갔어 아 잘 끄네 첫째 갑시다 이만에 한 번에 쭉 밀고 들어가서 한 쪽에서 다 죽이세요. 다시 살려줄 테니까 아아